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람이 그 감정 중에 그 외로움의 감정이 있습니다. 이 외로움의 그 감정이 오행 분류에서는 그 오행 금이 갖는 그 속성과 아주 흡사한데요. 그러다 보니 그 약간 좀 멜랑콜리한 뭔가 좀 한 단계 가라앉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짝 그 우울과 그 슬픔 그런 감정이 그 속에는 섞여 있습니다. 오늘 저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이 감정에서 그 외로움을 우리가 그 이겨낼 때 그때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. 외로움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그 외로움을 만들진 않습니다. 사람이 그 있어도 또 외로울 수는 있잖아요. 외로움을 그 어떤 사람이 또 이겨내지 못하고 더 또 깊이 그 빠져든다면 아니면 그 건설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적당히 그 시첸말로 보니안에게 그 의도치 않게 또 무언가와 좀 타협이 돼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거의 그 자신의 그 발밑까지 찾아온 그 돈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. 속성이 그 오웬 금의 그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과하게 또 오웬 그 금의 기운처럼 그렇게 금의 그 포유가 돼서 또 무력해진다면 그런 사람은 돈 운이 또 풍요 속의 빈곤처럼 실속이 없어집니다. 내용이 빈약해지는 거죠. 오웬 그 금 기운에 또 무기력하게 타협이나 또 굴복이 돼버린다면 역시 그 돈복은 약해집니다. 오웬 그 금 기운은 인간에게 그 자존심의 기운입니다. 자존심을 내팽개친 그런 사람에게 돈복이 그 좋을 리 없잖아요. 또 이게 그 지나쳐도 또 쓸데없이 그 자존심만 그 하늘 높은 줄 몰라도 또 그런 사람도 역시 그 돈복은 좋을 리 없습니다. 외로움의 감정은 바로 그 오웬 금 기운의 아주 그 좋은 표본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적당히 그 이걸 마음속에서 잘 조화롭게 또 그런 환경을 즐기듯이 우리가 그 끌고 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것이죠.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. 외롭다고 해서 또 아무나 그 만나도 안 되지만은 또 외롭다고 해서 그걸 그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심지라든지 또 기력을 또 뺏겨도 안 되겠죠. 숭화시키듯이 또 이런 그 감정이나 환경을 또 이겨낼 때 그런 사람은 그때 그 오웬 금 기운을 마치 그 보석처럼 또 재물운을 그 든든히 지켜주는 그 호위무사 같은 그런 그 기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